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은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 르노 삼성 QM6 이륜 아리 시그니처 등급의 차량이고요. 2017년식 10만 1000km 타 완전 무사고의 1위인 신조 차량입니다. 일단 외관부터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블랙 색상이고 그리고 여기 앞에 엠블럼부터 전자적인 그릴 연식 대비 키로수는 많지만 관리 상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앞에 점막 센서 이렇게 완벽하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데일라이트부터 헤드라이트 안개 등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앞에 헨더부터 여기 측면 브라인 쭉 찍어주시면 문콕이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 트레이드 보시면 한 70% 정도 남아있고 타이어 힐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 인지는 19인치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 뒤쪽은 80% 정도 남아있고요. 뒤쪽 힐 보시면 뒤쪽 힐도 전반적으로 되게 깔끔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 후면부 보시면 썬틴적인 부분 이 내려오는 라인 되게 깔끔하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뒤쪽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완벽하게 올라가고 뒤쪽에 6대4 폴딩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청소용품 삼각대에 알맞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손잡이가 있어서 이렇게 내려볼게요. 이렇게 묵직하게 내려가고 그 다음에 여기 후방 카메라 그리고 아래 후방 센서 이렇게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 테일램프 연식 대비 훌륭하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측면부 라인 쭉 보시면 검정색인데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되어져 있고 뭉콕 흠치 전혀 없는 차량이라는 거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2열 공간 보시면 뒤쪽 시트 부분 뭐 오염 전혀 없고요. 아래쪽도 매트로 깔끔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2열 공간에도 열선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렇게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도 2개를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스타트 버튼으로 시동 부릉 이렇게 시동 소리 너무 좋고요. 여기 키로수 보시면 10만 1,393km 탄 차량입니다. 연식 대비 조금 키로수는 많아요. 근데 고객님이 장거리 운행을 해서 그렇지 전혀 타시는 데는 문제 없고 1인 신조 차량이라서 키로수는 많지만 되게 꼼꼼하게 관리를 해놓은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2채널 블랙박스 그리고 여기 하이패스 룸밀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가운데 센터페셔 보시면 내비게이션 이렇게 매립되어 있고요. 주차 보조 시스템 주행 보조 시스템 드라이빙 트릭 컴퓨터 에어케어까지 다 되어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에어컨도 이렇게 양쪽으로 다 온도 조절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양쪽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에코 오토 스탑 기능 다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전자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여기 크루즈 컨트롤까지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여기 커플더 여기 콘솔 박스 되게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티어링 힐 보시면 여기 핸즈 프리 기능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볼륨 조절 기능 다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시트도 전동 시트 이렇게 편리하면 질 수 있는 전동 시트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외관상 되게 깔끔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쪽 공간 다 봤고 내려서 엔질룸 보실게요. 이렇게 해서 나와서 엔질룸 보고 있는데요. 엔진 소리 훌륭하게 들리고 있고 그 다음에 1인 신규 차량이라서 완벽하게 관리가 잘 되어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디자인 엔질룸 상태 보셨고요. 이 차량 구매를 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박경훈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 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박경훈 실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